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십오일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두 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때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오.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더라.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일 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의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두 배의 빵 꽃 한 사람을 위하여 이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치리자가 와서 모세에게 고함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르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모아두었으나 거기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초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류되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일로멸 가득 담아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류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일로멸을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난한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제 일로멸은 십분의 일에 반이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삿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오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삿개오가 서서 죽게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 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신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베빠개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메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심에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것의 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무리 가운데서 바리세인들 중의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르니 그때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거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수제사장들과 석유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임으로 기울임으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다라 또 엘리후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지혜로운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들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귀가 말들을 시험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이르기를 내가 의로 끈을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셨도다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범법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노라 하였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리요 그가 물 마시듯 비웃는 것을 마시며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나니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굳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그분께 땅을 맡겼느냐 또는 누가 온 세상을 배분하였느냐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고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대가 만일 지금 명철이 있거든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의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다스리시겠느냐 다스리시겠느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왕에게 당신은 사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또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그들은 순식간에 죽으리니 백성은 한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강력한 자들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는이라 그분께서는 정당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사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용사들을 수도 없이 산상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자들을 세우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사 멸망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환히 보는 데서 치신하니 이는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이켜 물러가고 그분의 길들을 하나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이 그분께 이르게 함으로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느니라 그분께서 고요함을 주실 때에 누가 소란하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에 누가 그분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한 민족에게 그리하시든지 한 사람에게만 그리하시든지 상관이 없나니 이것은 위선자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사 백성이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 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라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시오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명찰한 자들은 내게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요비 지식 없이 말하였으니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도다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들이 사악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류를 받아 이 사약을 맡았은 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닥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